사랑은 하트맛 어? 새위다 은우다 날 어떻게 생각할까? 여자친구는 있을까? 안녕 아 그냥 인사만 한건데 왜 이렇게 설레지? 말 걸어볼까? 너도 프레첼 좋아해? 이야 오늘따라 더 귀엽네 응 좋아해 좋아하지 물론 말할까? 말할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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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너도 말해버렸다 어? 야 장난치지마 나 고백한건데 어? 고백? 잠깐 뭐라고? 안돼 침착하자 침착하자 프레첼 맛있지? 응 맛있다 심쿵달달 하트맛 농심 프레첼 왜 자꾸 쳐다봐 설레게 그렇게 생각나요? 자 네 알ə的 알ə的